자, 2회로 들어갑니다. 자, 25번. 성립시기와 확정시기를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틀린 건. 그래서 요약집은 427쪽을 참고하시고요. 자, 정답은 1번이다. 1번. 자,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엔드 신고할 때 확정된다. 발생할 때 틀렸죠? 소득세는 1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무자가 정부에 신고할 때 확정된다. 성립, 확정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확정된 거 이러면 틀려요. 성립하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에요. 쭉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6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취득세의 지방세법상이니까 취득세의 취득식입니다. 취득세의 취득식이라고요. 자, 요약집은 450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자, 틀린 건. 1번. 연부. 자, 연부로 취득하면 매번 세금을 걷어야죠? 그럼 취득일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과로 조심해야죠. 50만원 면세점 따질 때는 총액을 갖고 따집니다. 꼼수부리기 때문에. 면세점, 과세 하나죠. 제외. 단,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하면 당연히 휴하다. 빠른 날 등기등록일. 자, 2번. 자, 민법에 따른 채권자 대유권 행사에 의해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부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다 취득세 내쫘 앞에서 협의분할합니다. 대유권 행사로 협의분할해서 취득하는 것은 세금이 없어.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야 한다. 취득세를 과세 안합니다. 앞에서 취득세 납부했기 때문에 상속으로. 정답이 2번.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야 한다. 과세 안합니다. 자, 3번은 뭐다? 포인트가. 건축한 주택. 정비법이잖아. 그럼 이거는 공법용어를 안 써요.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중공, 인갓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3번은 건축한 주택. 공법용어 안 씁니다. 준공자로 시작해서 중빠른 날. 그 다음 4번은 지목변경. 역시 중빠른 날. 다만 지목변경 이전에.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께 답이 되죠?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 그 다음 5번도 똑같죠? 매립간척은. 원칙이 뭐다? 원칙이 공사중공, 인가일.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께 답이죠? 뒤에께 답이 되겠네요. 자, 27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증 표준세율.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나왔네요. 표준세율. 암기해야 돼요. 이거 표준세율. 요약지분 458쪽입니다. 자, 상속. 숫자가 38이잖아. 농지는 2.3. 2면은 몇 프로다? 2.8이죠. 취득세율에서 농지는 4가지예요. 전답, 과목. 2.3. 나머지 임야상가는 2.8이에요. 자, 2번은 매매다. 농지가 아니잖아. 그럼 임야니까 몇 프로? 4%? 자, 그 다음 뭐다? 유산거래. 자, 3번. 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이니 독지가의 기부. 그럼 사회복지법이니 뭐다? 비영리사업자. 그럼 비영리사업자는 몇 프로? 2.8. 이렇게. 자, 그 다음 유산거래. 취득당시 가액의 6억은 무주택자가 하나 잤죠? 그럼 거래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9억 초과는 3%. 그 다음 6억이니까 이하가 되죠? 그럼 몇 프로? 1%? 자, 그 다음 신축. 원시는 몇 프로? 2.8. 그래서 가장 높은 거는 4%짜리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 만약에 가장 낮은 거를 물어보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뀐다? 4번으로 바뀝니다. 높은 거, 낮은 거. 자, 그 다음 28번. 28번. 자, 비과세. 취득세, 비과세. 여러분들 요약집은 4, 4, 3. 자, 비과세 중 틀린 거다. 자, 임시건축물. 비과세조 1년까지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거는 비과세다. 아까 재산세 있잖아요. 고고보락장, 별장 등이 되면 무조건 부과한다. 과세한다. 답이 1번. 자, 사치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비과세잖아요. 2번은 뭐다? 환매권 행사. 법률. 수용당했다가 다시 취득하죠. 법률은 비과세. 신탁법 비과세. 자, 4번도 조심해야 돼요. 공동주택의 개수 9억이야. 단, 개수서는 제외.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과로 조심해야 돼요. 자, 5번은 개정법이에요. 부동산의 취득 차량 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비과세돼. 법을 지켜야 돼. 어떻게. 자, 이전 등록을 하지 안 하고 등록을 안 하고 폐차시켰어. 등록을 하고 폐차시켜야죠. 그럼 언제까지 말소 등록을 하라? 3개월 이내. 3개월 지나면 과세해버립니다. 포인트가 6개월이 아니에요. 3개월 이내에 말소 등록을 하라. 그러면 비과세하겠다. 6개월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 28번의 답은 1번. 자, 29번. 등록 면허세 신고 납부 문제네요. 여러분들 요약지분 484를 참고하시고요. 1번. 등록 면허세는 원칙이 뭐다? 등기 등록 전까지. 1번, 2번은 땡. 61, 61은 취득세 지문이에요. 전까지. 자, 그 다음 2번. 3번.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그러나 등록 면허세는 전까지 납부하면 불리익이 없어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온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이 3번. 자, 그 다음. 등록 면허세를 비과세 받았다. 추징대상이죠? 과제 대상이 되면 이럴 때는 취득세와 동일하게.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추징대상은 취득세와 동일하다. 4번은 왜 틀렸다? 전까지가 아니라 부과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자, 5번. 등록 면허세는 항상 소재지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등기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납부합니다. 등기소는 등기서류를 접수하는 곳이다. 자, 그 다음 30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제 대상 토지, 분리, 별도, 종합 반드시 구분해야죠? 여러분들 요약집은 491. 자, 1번은 뭐다? 포인트가 농지. 농지. 누가 갖고 있어? 사회복지, 사업자, 복지 목적이죠?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분리과세. 종합 틀렸네. 자, 고고불확장. 사치는 무조건 고율분리. 줄여서 분리과세. 종합합산 틀렸네. 그리고 3번은 뭐다? 포인트가 차고용 토지. 네 번째 줄 1.5배까지. 차고용 토지나 운전학원용 토지는 사업하는 땅이죠? 사업은 별도합산. 그도 정답이 몇 번이다? 3번. 자, 그 다음 4번은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네요? 무허가는 무조건보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틀렸네. 그리고 5번. 공장용 토지가 어디에 있어? C. 엔드 주상록. 엔드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합산입니다. 3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C. 엔드 주상록. 주거지역, 상업지역이잖아. 녹지지역은 공장이 없어요.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본다. 별도합산. 3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C. 엔드 주상록. 엔드 기준 면적 이내.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분리로 바뀝니다. 만약에 구름면이라면 분리죠. 자, 31번. 자, 31번은 뭐야? 과세표준 및 시가표준에 관한 내용이네요. 틀린 것. 요약지분 499가 있네요. 499. 자, 1번. 토지에 대한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그럼 시가표준에게 따라다니는 지문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70% 그럼 이 경우 시가표준액, 용어정리, 개별공시지가 맞는지입니다. 주택. 자,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다주택자는 60%입니다. 다만, 1주택자는 개정법이에요. 최근에 개정됐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5다. 60 하면 안 돼. 다주택자는 60. 1주택자로 인정될 때는 45. 자, 건축물은 70 맞죠? 그 다음 4번. 주택. 아까 했죠? 2명 이상.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토지건물을 어떻게 합산하여? 토지건물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토지건물을 물어볼 때는 합산한.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주택별 금액을. 토지건물은 무조건 합산한. 구분난 하면 안 돼요. 5번. 자, 공동주택에 뭐를 물어봐? 시가표준액을 물어보네요. 근데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안 됐잖아.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누가 만들어? 시장군수 구청장이 산정한가이다. 국장이 산정한다. 무조건 땜. 답이 몇 번? 5번. 시장군수 구청장이 산정한가이. 국장이 산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지방세니까. 자, 그 다음 32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재산세에 대한 설명. 전체 문제네요. 504쪽. 1번. 재산세를 증수하려면 토관주 선항. 포인트는 납기, 개시. 개시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5일 전. 개시. 납부기하라면 틀려요. 자, 그 다음 2번은 토지분. 20만원 이하는 토지분이 아니라 주택분에만 쓰는 용어예요. 토지분 틀렸네. 그 다음 3번은 뭐다. 소액징수면제. 얼마 미만? 2천원 미만은 증수하지 않습니다. 2천원부터는 증수합니다. 미만이 빠졌네. 그리고 4번은 뭐다. 분할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돼? 납부기한까지. 10일 전은 물납용어예요. 현찰이니까 납부기한까지 신청. 10일 전은 물납이만 쓴다. 그 다음 1천초가. 재산세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죠. 부동산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만. 국내 틀렸네. 관할구역 안에. 국내 틀린 지문이다. 32번의 답은 1번이네. 자 그 다음 33번으로 돌아가네요. 뭐를 물어본다. 사례 문제입니다. 거주자 갑은 22년 2월 10일 거주울로부터 국내 소재 건축물 취득하고 22년 10월 연제 보유하고 있다. 갑이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그래서 갑이 재산세 언제나 납세알루무성립 시기는 언제다? 6월 1일. 6월 1일에 성립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럼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그러나 토지부는 9월이에요. 건축물과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4번 재산세 납세알루무역은 6월 1일부터 몇 년, 재척기간 5년까지 부과를 해야 돼요? 5년까지 부과를 안 하면 납세알루무가 소멸이 됩니다. 그럼 22년이죠? 그럼 더하기 5년. 그럼 27년 언제까지 부과해야 돼? 5월 말일. 6월 1일은 6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7년 재척기간. 5월 말일까지 부과를 안 하면 납세알루무역이 소멸된다. 재척기간 만료. 그래서 33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네요. 4번. 6월 1일이 아니라 5월 말일까지. 그리고 1천 초간은 물납이 가능하죠? 그래서 4번. 중요한 거예요. 4번. 재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알루무역립일. 6월 1일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5년이 지나면 재척기간 만료. 납세알루무역가 소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죠. 34쪽으로 돌아갑니다. 34번. 자, 이거는 종부세 전체 문제입니다. 종부세 전체 문제예요. 자, 국내 주택 한 채. 1주택자의 한 채. 상가 한 채. 그럼 주택 한 채는 11억 넘어갈 때 종부세 내죠? 그 다음 상가 건물은 건물은 종부세 안 내요. 밑에 땅이 내는 거지. 자, 1번. 갑이 주택에 대한 과표다. 나왔잖아. 한 채. 그럼 시가 표준에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 법밖이었다. 몇 프로? 45. 곱한. 그 뒤에는 맞는 지문이고. 자, 상가. 자, 상가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 표준에게 뭐를 곱하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 과세 표준. 상가는 025 비례세율을 씁니다. 그리고 주택 세부담 상한.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색 상당의 종부세 문제예요. 그래서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이 무조건 몇 프로다? 150%인데 포인트는 뭐다?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을 현재 실제 소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세부담 상한 단일 땐 소유한 걸로 보아 계산한다. 몇 프로? 100분의 150. 1주택자. 자, 4번. 갑이 상가 건물.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부과하지만 종부세는 부과 안 하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 개정법이에요. 1주택자라고 그랬어요. 자, 5억을 공제한 금액이 6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개정법 60%. 그 다음 1번과 5번 헷갈리면 안 돼요. 1번은 재산세고 2번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뭐다? 60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다주택자는 100이고 1주택자는 100분의 60. 뒤에는 맞는 지문. 자, 그 다음 3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5번은 과세 대상이네요. 자, 이거는 538쪽. 자,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상권, 전세권, 전세권의 대상입니다. 국내 거, 임차권은 등기되어야 됩니다. 등기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 3번은 이축권은 함께 양도해야 돼. 함께 평가해야 돼. 따로 가면 X, 별도 X. 자, 영업권도 분리하면 안 돼. 함께. 그럼 정답은 몇 번? 취득권리. 채권은 가운데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그래야 취득권리가 되네요. 자, 그 다음 3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뭐를 물어보나? 장특공제. 여러분들 요약지분 551쪽입니다. 자, 1세대 주택. 자,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1년에 4%죠? 그래서 40%, 40% 합치면 80%. 뭐의 80%다? 양도. 차 이게 80%예요. 양도가에게 속지 말자. 자, 2번 개정법.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주택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데 이 기간에 팔면 적용된다.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1년 유예시켰잖아요. 그리고 3년 이상 국외권은 절대 안 해줘. 국내 것만 해줍니다. 국외는 안 해주지. 그 다음 답이 3번. 자, 4번은 뭐다? 4번은 보유기간은 3년 이상 뭐만 해줘. 장특공제는? 토권, 조. 조합원 입주권만 해줘요. 승계조합원은 안 해줘. 제외. 그리고 5번.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면 소득금액이 나오죠? 양도차익. 자, 37번. 자, 전체 문제입니다. 과세표준. 요약지번 547부터 이어지네요. 자, 틀린 것. 1번.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익으로 의하는 경우 양도가익에서 공제할 취득가익은 그 자산에 대한 감과 상각비로서 포인트가 뭐다? 취득가익을 물어보는 지문이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뭐라고 나왔어?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어디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익에서 공제한다. 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았으니까 취득가익에서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취득가익은 공제한다. 2번. 또 나왔다. 취득권리와 뭐를 팔았어? 건물, 양도차선. 같은 자산이죠?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자산이니까. 그 3번. 양도세는 투기 목적.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분내서 과세한다. 합산해서 그러면 안 돼. 양도세 따로.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4번. 필수. 1세대 주택이야. 비과세 유권을 충족했네? 그럼 15억은 고가주택이잖아. 그럼 세금 어떻게 계산해? 12억까지는 비과세야. 12억 초과만 과세 들어갑니다. 그럼 전체 양도차액이 얼마 나왔어? 5억. 5억 나왔죠. 그럼 12억 초과를 비율만큼 계산해야죠. 어떻게?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얼마를 차감한다? 12억. 그럼 12억을 차감하면 12억 초과부분이 나오네요. 그럼 이 얘기는 15억 중에 12억은 비과세. 15억 중에 3억만 계산하죠. 그럼 몇 프로야? 20% 5분의 1 20% 그러면 4억은 비과세하고 1억만 과세합니다. 1억이 뭐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그래서 12억이 넘어갈 때는 반드시 이 공식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을 차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억원이 아니라 얼마라고? 1억원. 15분의 3 5분의 1 20% 그래서 37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은 자본적 지출액. 증명서류를 수치보관해야죠. 그런데 수치보관하지 않고 그러면 금융거래로 확인돼야 돼. 그런데 확인됐어? 안 됐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는 경우가 공제받는 거죠. 자, 그 다음 3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 과세표준비,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래. 자, 이거는 562쪽. 참고하시고요. 1번. 부담부증여.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그 다음 2개월이 아니라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다음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정리 잘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허가구역. 허가받기 전.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는 어떻게? 허가일. 허가일 말일부터 2개월. 전까지가 전이 들어가면 그러나 허가받은 후 대금 청산은 정상적인 거래니까 양도일이지. 그래서 전이 붙으면 허가일. 후가 붙으면 양도일. 절대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전이의 후. 후. 그럼 대금 청산은 정상이니까 허가일이 아니라 양도일이지. 해제가 되면 해제일. 땡. 다 허가일 속하는. 그래서 38번의 답은 몇 번? 2번. 전이 들어갈 때는 허가일. 후가 들어갈 때는 양도일이에요. 허가일. 해제일. 축소일. 못 써요. 3번. 필수 이거. 예정신고. 분할납부는 얼마 초과야? 천 초과. 기준점. 천 초과에서 얼마까지? 2천 이하. 그럼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천을 초과하는 거. 그 다음 2천 초과할 때는. 2천 초과할 때는 뒤에 지문이 50% 이하.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이하일 때 초과일 때. 그럼 천 초과잖아. 그럼 2천 초과니까 뒤에 오는 지문은 50% 이하. 2천 이하일 때는 1천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초과 이하. 뒤에 지문이 달라져요. 4번. 노진세율 대상을 두 번 이상 팔아서. 그럼 예정신고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와. 그래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세금 띄워먹었죠?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5번. 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 그럼 무신고 가산세 20%부터. 근데 양도세는 언제까지 하라?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 양도세만 쓰는 지문이에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38번의 답은 2번이네요. 39번.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 여러분들 요약집은 566을 참고하세요. 부부.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항상 동일한 세대로 본다. 주택에 딸린 토지. 한도가 있죠.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집은 10평인데 땅은 만평.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법이 있다. 정착면적. 무허가 정착면적도 실질이 주택이니까 포함하고자. 수도권. 수도권 내에 토지 중. 주상공은 3배. 녹지지역은 5배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3배 5배. 수도권 밖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그래서 3배 5배 10배. 세 가지는 꼭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주상공은 3배. 녹지지역 5배. 뒤바뀌면 안 돼요. 자, 고가주택.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거. 겸용주택이죠. 복합. 그럼 고가주택이 아니잖아. 그럼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으로 본다. 맞죠. 그러나 고가주택이 해당되면 따로따로 봐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니까. 클 때는 전부주택이다. 자, 4번. 그러나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따로따로 봐요. 따로따로 봅니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상가는 상가로 보고. 자, 4번. 종전인 주택이 조정에 있어. 1년 지난 후 조정 거를 샀어. 그럼 2개죠. 2개. 개정법.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2년 이내. 그 숫자는 지어버리세요. 이게 아니. 확정이 다르게 됐어요. 1년 이내가 2년 이내 할 때는 하나로 보아 비교하세요. 이것만 개정됐어요. 1년 이내가 2년 이내. 그래서 22년 5월 이거 없어졌어요. 이거는 필요 없다고요. 이게 통과 과정에서 삭제가 되어버린 거야.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는 두 군데로 확정됐어. 뭐? 장터공제 해준다. 조정대상제 해줬다. 그리고 뭐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안 한다. 두 군데만 개정되는 거야. 나머지는 숫자 관계없다. 5번 1주택. 고가주택 조합원 입주권이죠. 똑같잖아.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을 초과하는 것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된다. 정답이 몇 번? 4번 2년 이내로 법이 바뀌었어요. 40번 보유기간. 원칙은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이네. 양도일이죠. 세율 적용지 상속은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돼. 피. 그러나 장특공제 물어볼 때. 장특공제 물어볼 때. 상속은 일반적인 상속은 상속 개실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나 무슨 상속? 가업 상속을 받으면 피상속인의 최대길로부터 계산한다. 장특공제. 가업 상속이 아니잖아. 그게 언제부터 따져? 상속 개실로부터 피를 지워야지. 그러나 가업 상속을 물어보면 맞는지 문의해요. 가업 상속이 아니니까 피를 지우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4번 2월 과세. 5번은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 부위는 보유기간은 동일하죠? 증여자의 최대길로부터 기산하잖아요. 동일합니다. 장특공제 세율. 그리고 5번도 뭐다?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증여자. 그래서 4번, 5번은 보유기간 따질 때. 증여자의 최대길로부터 기산한다. 똑같아. 그래서 40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이렇게 해서 2회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3회로 들어갑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